오! What's up, 티메? 안녕하십니까, 여러분. 준규입니다. 보시다시피 여기는 제 작업실이고요. 왜 카메라를 켰냐? 정규 2집 앨범에 제가 작곡, 작사를 참여를 하게 된 곡들이 있잖아요. 에피소드를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노래는 D5 유닛 무브라는 노래죠. 제 자작곡이 얼떨떨했어요. 제 자작곡이 세상 밖에 나온다. 그래서 사실 정말 정신이 없어서 에피소드나 이런 걸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 자료 화면 보시죠. 저희는 지금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. 네, 왔습니다. 준규 형의 자작곡이기 때문에 아주 섹시해요. 네. 아주 섹시해요. 프리코러스 수정 녹음. 네, 형. 지세는 이 밤이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 몇 가지 때문에 그러면 원래 있는 거를 킵을 해놓고 해볼게요. 네, 네. 호흡을 빼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가고 싶었던 거구나. 나는 프리코러스는 진짜 애초에 마음에 들었었고 텐션이 이렇게 빡 하고 나오는 그걸 원했는데 그걸 아예 딱 해줘서 뭔가 자꾸 지세는 이 어색하게 들려요. 진짜 다시 한 번 들어볼게요. 진짜 좋은데? 난 좀 교과서대로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다 들었었을 때 그래서 뭔가 좀 더 내가 아, 이렇게 불러서 되다 싶어서 이렇게 생긴 것 같긴 해요. 진짜? 오히려는 그게 무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형이 오케이 하면 나는 완전 다행인 것 같아, 그래도. 안녕. 예. 2절 삽이 좀 더 텐션을 넣어서 하고 싶다. 좋습니다. 네. 오, 야무지인데요? 절대 지워지지 않을 꿈 보다 절대 지워지지 않을 꿈 절대 지워지지 않을 꿈 오, 나는 만족인데? 더 좋은 것 같아. 응, 나도 디벨롭 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. What you waiting for? We got no 이 느낌 What you waiting for? We got no time What you waiting for? We got no time 좀만 더 타이트하게? What you waiting for? We got no time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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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셨나요?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지 않나요? 더 잘하고 싶으니까 욕심이 나고 자신한테 하는 그 기대도 있고 딱 그 마음으로 수정 녹음을 좀 이렇게 더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. 다음 노래는 이제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하게 된 노래입니다. 원래 이거 회사에 이런 방향도 어떨까요? 해서 이렇게도 들려 원래 브릿지랑 이렇게 섞여서 음원을 나오게 됐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 해볼까요? 밤? 채영 오늘은 트레저 수록곡 B.O.M.B. 밤 녹음을 하러 왔습니다. 강렬한 사랑해 이런 것보다는 널 사랑해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의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랑으로 약간 이런 느낌의 사랑으로 재혁 화이팅 I wanna know what you do 아무리 애를 써 또 알 수 없네 뭐야 누구세요? 준규 형 재혁이가 키가 좀 높은 걸 하는 게 맞구나 아 할 때 바로 아가 아니라 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거 그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거기 부분만 신경을 써서 한번 해봅시다잉 I wanna know what you do 아무리 애를 써 또 알 수 없네 이거 찍어보자 예 앞에 거 너무 좋아서 앞에 거 느낌대로 나오면 될 것 같아 아무리 애를 써 또 알 수 없네 복잡하네 오 들어볼게요 아무리 애를 써 또 알 수 없네 복잡 좋네 좋네 고생했어요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사인님 네 벌스 먼저 가볼까요? 따단 이거 음만 잘 나오면 될 것 같긴 해 톤은 어떻게 난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아 오케이 나를 볼 때 뭔가 이렇게 떠는 것도 좋고 완벽해요 좋은데 형? 예 넘어옵시다 예 너로 너로 가득 차 이런 거를 살짝 빼볼까? 아 알겠습니다 뭔가 비트감이긴 한데 너로 가득 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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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벽합니다 내 심장은 붐바라 비 밤밤 사랑을 던진다 네 맘에 터져라 야무진데요? 던진다 터져라 여기 끝에 쪽은 살짝 좀만 더 늘려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만 더 힘들겠지만 약간 산뜻하면 더 좋을 것 같아 한번 그렇게 해볼게요 네 여기 뭔가 강조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 이게 이게 되긴 해 나도 그랬어도 그냥 완벽해버리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여기 오늘만큼 여기가 겁나 어렵거든요 아마 힘들 거예요 한번 해보시죠 네 눈을 맞춰 feel me now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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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좋아요 그게 딱 좋아요 눈을 맞춰 feel me now I want you baby 오늘만큼은 나에게 달려와 love me now 우선 고생하셨습니다 나오세요 밤 녹음 1일차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됐다 지훈 씨 좀 산뜻하게 생각했던 그 노래 느낌으로 부르면 돼요 내 심장은 붐바라비밤밤밤 사랑을 던진다 네 맘에 터져라 네 맘에 터져라 저 짱 좋은데요? 아 그럼 저 내 심장은 붐바라비밤밤밤 하고 끊고 숨을 쉬어야 돼요 내 심장은 붐바라비밤밤밤 사랑을 던진다 사랑을 던진다 네 맘에 터져라 중간에 그 밤밤 끝나고 숨을 쉬어주면 될 거 수지아 이걸 캐치하네요 네 가볼게요 네 저 밤밤 밤밤 까비언 내 심장은 붐바라비밤밤 사랑을 던진다 사랑을 던진다 내 맘에 터져라 까비언 200배 더 잘할 수 있어 200배 더 잘할 수 있어 내 심장은 붐바라비밤밤 사랑을 던진다 그 어 살짝 그 오늘 만큼이 조금 아지 않나? 느려져가지고 한 번부터 줘 좀 더 타이트하게 부르는 vídeos 갖고 타이트하게 부르는 오케이 어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 타이트하게 부르는 지훈님 응? 뭐 그럼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에피소드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만들었는데 아 너무 제 기대에 못 미치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엎었어요 두 번째 밤 유유라고 적어놨네요 속상했나 봐요 아 속상했어요 굉장히 아무튼 이렇게 인생 첫 녹음 디렉 비하인드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요 너무 잘 하고 싶었는데 그냥 죽어라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저희 노래 들어봐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못 하겠네요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이 앨범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안녕 안녕